신대방역 600m의 일반 지상층 원룸입니다. 가격이 300에 40이에요. 보증금 300 이하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반지하에 이 정도면 많고요. 반지하에 이 정도면 많고 화장실에 창문이 수줍게 숨어있네요. 화장실에 창문이 있고 지상층에 500에 40이면 그래도 좀 있어요. 300에 40으로도 찾아보면 있죠. 찾아보면 있지만 그때그때 흔하게 있는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역에서 도보 한 7분 정도의 반지하 아니고 내부 깔끔하고 풀옵션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여기는 역에서 언덕 앞지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가 호스마다 반 크기가 다르고 반 크기가 다르니까 가격도 다 달라서 그때그때 나오는 가격이 다 다릅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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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